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초나가 폐합창단을 창조하고 창립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또 지휘자 반주자 모든 우리 단원들의 영육관에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남은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인 반 우리 부초나가 폐합창단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이제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도 오늘 이 합창제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세상의 땅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들린 우리 부합 합창단원들과 또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 합창단이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찬양이 축제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부천 아가페 합창단은 2013년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